율곡이이와 화석정 화석정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화석정로에 있고 조선중기의 대학자이고 경세가인 율곡이이의 고향이다. 임진강 하류 쪽의 적벽과 건너편의 넓은 모래뻘이 매우 아름답다. 강의 중상류 지역은 6.25 전쟁의 격전지로 많은 유물 유적이 전쟁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판문점과 임진강은 남북 분단의 상징적인 곳이 되었다. DMZ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고 동물, 식물만이 자유롭게 자연을 보존하며 살고 있다. 율곡리는 덕수이시의 집성촌이고 고향이라 우리는 설날과 추석 명절에 조상님들 모신 산소에 다녀오곤 한다. 400여 년 전 훌륭하게 사셨던 율곡이이의 할아버지가 생전에 머물렀던 화석정에 들러서 인사드리고 차례 지내러 큰댁에 간다. 파주시에는 율곡이이와 관련 있는 유적이 많다. 율곡리에 화석정이 있고 법원후배 자훈서원과 율곡이이 신사임당묘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화석정은 임진강가 벼랑 위에 있고 세종 때 율곡의 오대조 할아버지 이명신이 세운 조선시대 양식의 건물이다. 이숙함의 기록에 의하면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는 뜻의 화석을 따서 정자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건물의 정면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반듯하게 쓴 화석정 현판이 걸려있고 내부에는 팔세부시가 걸려있다. 어린 율곡의 여덟 살의 시를 짓다를 읽으며 음미해 본다. 숲속 정자의 가을이 이미 깊었으니 시인의 시상은 끝이 없구나. 멀리 강물은 하늘에 있다 푸르고 설이 맞은 단풍은 해를 받아 붉구나. 산은 의로이 둥근 달을 토해내고 강은 말리에 부는 바람을 머금었네. 변방의 기러기는 어디로 날아가는지 저물력 구름 속으로 새소리 끊어지네. 율곡 이인은 관직을 물러난 후에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여생을 보냈다. 또한 외적의 침공에 대비해 십만 양병설을 주장했으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자 기둥에 콩기름을 수없이 바르곤 하였다. 선조가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난 가던 중 한밤중에 임진강가에 도달하였다. 비오는 칠흑 같은 깜깜한 밤에 화석정 정자의 기름먹인 기둥에 불을 태워 밝히니 뱃사공이 와서 임금이 임진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하다. 민담으로 외란이 일어나자 피난길에서 배가 고팠던 왕이 수레상에 올라온 생선을 맛있게 먹은 후 그 이름을 물었다. 예, 묵이라고 하옵니다. 맛있는 생선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은어라고 하여라. 임금이 새 이름을 하사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먹어보니 옛날 그 맛이 아니므로 실망한 임금은 도루묵이라고 불러라 해서 도루묵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화석정은 현종 때 율곡의 증손이 복원하였으나 1950년 6.25 전쟁 때 다시 소실되었다. 현재의 정자는 후손과 파주시의 유림들이 복원했고 2013년 이후에 국가사적 제525호로 승격되었다. 70여 년 세월을 유유히 흐르고 있는 임진강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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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